한국분입니까? 아니에요. 아닙니까? 아닙니까? 한국분이 아니셨어. 한 분이 아니셨어? 네.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 잘하세요? 아이돌이. 아이돌이. 영상. 아, 한국 아이돌 가수 좋아서. 와, 진짜 국위선형이다, 국위선형. 두번짜 cev툭 fra 쫓아가라 흰색 품조가 됐다. 는 발소리 이 경우는 저에게 성공을 받을 겁니다. The next day, 든 there. The next day. It's good work. The next day. She done her. She had three points to her. 가라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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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넘 아니 아니 아 네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멋있어. 네 영국 빼라 빼라. 아, 뭐라고 했지? 실례지만. 너 잘한다고 했어. 아, 그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